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 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예쁜 다육이들 꽃빈 것도 보여드리고 이름 아는것 알려드릴께요 예 얘는 미니마 에요 예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예고 얘는 잘 아시는 미니엄자구요 얘는 까라솔이구요 같은 까라솔이 인데 또 얘는 색깔이 이렇게 틀리네요 그리고 얘는 분홍용월 이구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 그리고 여기에 분홍용월 엄청 많네요 그리고 얘는 수연이구요 그리고 얘는 채송화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 얘는 청억이구요 얘는 베라하긴스 여기는 닭물봉랑이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예 예쁘게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대품이 있어요 예쁩니다 그리고 로우드 있구요 이름 모르는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얘는 네티지아이구요 얘도 베라하긴스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 얘는 홍매와 얘는 청키래요 청키 청키 얘는 파랑새 얘는 선인장들이구요 얘는 선인장들이구요 얘는 퐁키에요 퐁키 퐁키요 얘도 선인장이구요 얘는 팡팡이 완전 엄청 큽니다 팡팡 그리고 핑크프리티 도테랑입니다 분홍영홀이구요 얘는 빵빠레금이네요 빵빠레금 빵빠레금 빵빠레금이 꽃이 맺혔습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실버스타였습니다 빵빠레금이 거의 But 한바레금이